번개 타고 친구들 친구들이 문제를 맞히면 번개맨이 황금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황금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준비가 되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2 더하기 5는 잘했어 4 더하기 5는 잘했어 6 더하기 3은 잘했어 3 더하기 4는 잘했어 5 더하기 5는 잘했어 7 더하기 2는 잘했어 1 더하기 4는 잘했어 6 더하기 2는 잘했어 3 더하기 6은 잘했어 2 더하기 4는 잘했어 3 더하기 5 와 황금 번개 장갑을 얻었어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 황금 번개맨 기대해 잘했어 고맙습니다 친구들 친구들이 문제를 맞히면 번개맨이 황금 아이템들을 더 얻을 수 있어 이번엔 황금 부츠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12 더하기 3은 잘했어 14 더하기 5는 잘했어 14 더하기 5는 잘했어 잘했어 11 더하기 6은 잘했어 잘했어! 13 더하기 4는? 잘했어! 15 더하기 5는? 17 더하기 2는? 잘했어! 17 더하기 2는? 대단한데? 우와! 황금 번개 부츠도 얻었어! 이번엔 황금 번개 고글이야! 잘 부탁해! 준비가 됐으면 계속해요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11 더하기 2는? 12 더하기 4는? 잘했어! 12 더하기 4는? 12 더하기 4는? 14 더하기 5는? 12 더하기 5는? 12 더하기 5의 4는? 잘했어! 16 더하기 1은? 30 더하기 7는? 15 더하기 7의 4는? 不會 import 2라서? 잘했어! 13 더하기 5는? 완벽해! 와! 황금 번개 고글도 얻었어!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아이템들도 얻을 수 있어! 친구들만 믿을게! 잘했어! 고맙원! 친구들! 친구들이 문제를 맞히면 번개맨이 황금 아이템들을 더 얻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황금 망토! 준비가 됐으면 시작 키오 버튼을 눌러줘! 좋아! 부탁해! 40 더하기 20은? 잘했어! 30 더하기 50은? 잘했어! 70 더하기 10은? 잘했어! 20 더하기 60은? 50 더하기 40은? 잘했어! 50 더하기 40은? 잘했어! 30 더하기 40은? 40 더하기 40은? 잘했어! 40 더하기 40은? 잘했어! 20 더하기 50은? 잘했어! 30 더하기 60은? 잘했어! 60 더하기 40은? 완벽해! 와! 드디어 황금번개맨 완성! 황금번개 파워! 잘했어! 꼬마 번! 여기는! 1, 2, 3! 황금번개 스쿨! 다같이! 황금번개 파워! 황금번개 파워! 황금번개 파워! 황금번개 파워! 다같이Min